배우 김병기, 이경영, 장영남, 그리고 유호성이 검은 태양을 통해 카리스마 가득한 열연을 예고합니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MBC 새 드라마 검은 태양은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장 수상작입니다. 1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막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대세 중견 배우들이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김병기, 이경영, 장영남은 극중 국정원 주요 보직자로 유호성은 어둠의 권력을 틀어준 인물 백무사로 등장해 불꽃 튀는 케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주요 보직자와 백무사가 어떤 일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지 방영 전부터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